자 오늘 더덕 퀴즈쇼 주제는 응답하라 2007, 2007년입니다. 제가 SBS로 건너오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가 신입 아나운서 시절인가요? 아니죠. 그래도 신입이잖아요 SBS면. 수습이 떨어지고 막내 시절입니다. 막내 시절. 베디의 막내 시절은 어땠나요? 지금처럼 강단 있었나요? 지금과 똑같았어요. 지금 마이웨이잖아요. 그때도 마이웨이였나요? 그럼요. 저는 수습사원 기간까지는 굉장히 잘하다가 수습이 떨어지는 순간 다크 포스를 끝냈죠. 정말 별로네요. 뭐가 별로냐. 제가 그래도 이렇게 중간에 미드필더로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리버럴, 자유주의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덕에 작년에서 지금 이렇게 선배들한테 존반대도 하고 선배들 때리기도 하고 분위기 메이커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팀 안에서. 고마워하시고요. 네네.